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계신가요? 마케터로 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? 스타트업 실무자이신가요? AI 작가를 준비 중이신가요? TNPO 직무로 취업을 준비 중이신가요? 탭 GPT AI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싶었나요? 그럼 탭 GPT로 실무를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AI 첫 수업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연구소에서 왕초부를 위한 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AI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각 분야의 탑 기업 AI 전문가들이 이끄는 탭 GPT 수업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활용 가능한 탭 GPT 핵심만 썩 썩! 모두를 위한 AI 첫 수업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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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!